성진아 성진아 네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지? 한 이제 10개월 넘어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어때 해보니까? 이제 천천히 기량이 올라가고 있는데 답답하지? 네 아직 좀 답답하고요 한 번에 확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네요 꾸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도 감각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사이드가 조금씩 조금씩 걸리고 있는데요 아직 손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해요 네 오늘 수업을 했지만 형 훈련을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네 비밀이지만 역대급 매치가 하나 잡힐 것 같은데 네 이제 네가 뭘 좀 도와줘야겠다 제가 힘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으로 하면 되지 네 알려보자 네 좋습니다 고고고고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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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